연예제주 영 없는 줄 알았으면 M&B 진작에 중매견에도 시켰어야 했어. 과로는 잘 먹어가면 충분히 쉬어지면 낫는 거니까 하는 일 없는 동안 시집이나 가. 할아버지. 옛날 내 식당 단골손님이 아까 우연히 우리 주유소에 들렸어. 아들이랑 손자 둘이랑 운동 다녀오는 길이라고 인사를 시켜주는데 한 녀석이 아주 사나다답게 잘생겼더라고. 응. 응 그래. 바로 이 녀석이야. 무슨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는데 하도 탐이나 물어봤더니 마침 작은 놈이 먼저 하고 이놈 아직 미장가네. 할아버지 저기요. 내 얘기 먼저 들어. 집안의 골칫거리 아무래도 그놈 장가들은 거 못 보고 죽겠다고 한탄을 하길래. 우리 집에도 판사다 과로를 지쳐 사직하고 집에 와 있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여태 짝을 못만한 걱정이라고 했지. 할아버지. 그러고 갔는데 방금 전화가 왔어. 그 녀석이 좋다고 했대. 할아버지 전 싫은데요. 할아버지가 옛날 가게 단골손님 손자 그것도 지나가다 캐스노우로 들렀다가 우연히 만나. 그렇게 그런 거 우습잖아요. 너희가 우스워.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. 인연이란 건 알 수가 없는 법이야. 그래서 누군가가 홀린 수첩 주워 전달하다가 평생 배필 되기도 하고. 뺏다구두 신은 아가씨 길에 넘어진 거 이렇게 해줬다가 인연 될 수도 있고. 할아버지 저요. 차라리 뺏다구두 신고 가다 넘어져서 누구 만나는 거 그쪽 하고 싶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. 지금은 아직 누구 만나고 그런 거 할 생각 없어요. 조금 더 쉴게요 할아버지.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 마시고 저한테 맡겨놔 주세요. 네? 네 애미 애비가 너한테 맡겨놨다가 이 모양 된 거야. 여기서 더 놔두면 나 썩은 밥 돼. 썩은 밥 되면 걸떠버릴 사람 천지에 없어. 썩은 밥끼리 만나면 돼요. 시간 정해놓고 전화한다고 그랬어. 됐어? 나가 봐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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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